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기상캐스터 배혜지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갔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자 따라해보세요. It comes to ERP 4만원 회계관리 It comes to ERP 4만원 최고관리 It comes to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It comes to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It comes to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It comes to ERP의 별도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스리베이 아파텔 도봉 트위니 퍼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테리아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롯데시네마 2층 주식회사 대명 21 더민주에 남아 야권연대의 가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원주 안철수맨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송호창 의원의 이런 결정은 정말 의외입니다. 다 그분의 정치인의 경우는 컷오프로 당했더라도 당선에 자신이 있다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호 의원의 이런 행동은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송호창 의원의 결정의 배경이 더욱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의 말씀으로 바뀔 순 없다. 국민대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김한길 성대위원장이 야권 통합을 강력히 주장한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국민대당 내부에서도 김한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한길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야권 지지층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한길 의원은 개헌 저지선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한길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건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가 180석 확보를 말하기 시작한 건 작년 말.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탈당하기 이전부터인데요. 그렇다면 김우성 대표가 180석을 처음 말할 때는 개헌 저지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한길 위원장은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인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넓어질 테니까요. 사누리당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우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자신을 참석시킨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한국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것이 공관이 독립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김우성 대표는 공관위원장의 최고위 출석이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면접보러 갔는데 이한국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반발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한국 위원장이 승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도대로 최고위 결정이 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는 김우성 대표는 주도권 확보는 못하고 불평만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우성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침묵은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왁자짓걸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하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도 롯데그룹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신격호 롯데그룹 순괄회장이 49년 만에 롯데제과 등기이사에 물러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롯데제과 이것도 특히 신격호 회장의 애착을 갖는 기업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1세대 기업인들이 모두 퇴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22년생이고요. 우리 나이로 만 96세가 신격호 롯데그룹 초월에 49년 만에 롯데제과 등기이사에 물러나서 후임에는 황각교 롯데그룹 정치법부 5년이 실제에 선임된다고 하고요. 롯데그룹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등기이사 사임, 그리고 황각교 사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공시를 했고요. 일단 고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고요. 황각교 사장은 롯데제과가 지금 글로벌 식품자로 도역하는데 합격한 공로를 세웠고 앞으로 조력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거죠. 롯데제과는 1967년도에 설립된 한국 롯데그룹 모티 회사입니다. 신총관 회장은 롯데제과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등기이사실을 유지했고요. 현재 사내이사회는 신총관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용수 롯데제과 사장, 신앙밤 전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병철, 구인회, 최종호, 예전 어르신들 이름인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낸 1세대 기업인 결국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물러나게 됐고요. 잘 물러나는 생존원인데 두 아들 경영권을 막지 못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신격호 회장이 이게 참 정말 아껴 쓰고 이러는 분인데 회사나 이런 데서 돈 좀 쓰려고 그러면 그게 껌이 몇 통이든지 그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롯데제과에 대한 해체이 굉장히 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KTNG 비리를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여기서 KTNG 간부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수상한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서울중원시 특수 2부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제2사의 김모 대표이사와 박모 전 대표이사 또 다른 광고대행사인 L사와 A사의 김모 대표 및 권모 대표 이 사람들은 이제 부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KTNG 브랜드실의 김모 팀장에 대해서 억대금품을 수사한 혐의로 또 같이 사준 부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니까 KTNG 브랜드실 김모 실장이 갑 중에 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현직 광고회사들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또 1억 원대의 접대 등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다라는 건데 이게 김모 팀장이 중요한 것이 이 김모 팀장이 제2사 광고 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이 마케팅 본부장을 할 때 당시에 백복인 현 사장의 직원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현재의 백복인 현 사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경영진을 직접 경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백 사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도 없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적도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 광고주로부터 받을 대금을 과다 청구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중에서 돈 얼마를 저쪽 비장으로 하고 자기도 얼마 땡겼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현 경영진과 관계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의혹이 이제 수사로 밝혀지겠죠. 카카오가 드디어 대리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그러면 엄청나게 변하겠네요.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 진출하면요. 연간 1천억 원의 주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어제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드라이 기사용 버전을 선보이고요. 대리기사 회원을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요. 대리운전 기사 개인이 기본 운행 수수료를 낼 뿐만 아니라 연평이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월 4, 5만 원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을 별도로 낸 데 이게 모두 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무료가 되고요. 심지어는 보험료까지 카카오에서 대신 내주고요. 아, 그래요? 네. 단지 운행 수수료를 20%만 통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리운전 업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업계가 카카오로부터 완전히 타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요건을 좀 엄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원 조회 같은 걸 좀 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과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지금 카카오에서는 구글 앱에서 사진 따로 다운받고 실제로 면접을 전문 인사 전문가들과 함께 면접도 안 돼요? 네. 면접을 본 후에 인사로 등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잘만 되면 대리기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조금 더 나은 편이죠. 네. 그리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리운전 업계는 큰일 났네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 업체가 지난해 총 8조 이상의 초대형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국내 조선 빅3 업체가 지난해에 8조 5천억 원대의 초대형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전무후무합니다. 이게 건조 경험 부족이고 공정지원 등으로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만 해도 5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적자 현대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삼선중공업도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적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때 굉장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총했었는데 왜냐하면 배, 수주 1기만 해도 20억 달러 이상 챙길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건조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텅키 방치로 마그마고 잡아드렸는데 이걸 소화를 못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됐던 해양 프로젝트 예상 손실을 회계에 몽땅 반영한 걸 갖고 있는 노력 끝에 부실을 싹 다 털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도 그렇고 현대중공업이나 산대중공업도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국 여자 축구사상 첫 올림픽 진출의 꿈. 이게 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중국의 0대1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첫 올림픽 진출의 꿈이 무산이 됐죠. 경기 초반부터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밀렸거든요.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전반 9분의 김도연 선수, 이어서 이금민, 조수현, 정선비 선수같이 그라운드에 그냥 쓰러지는 선수들이 속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게 됐고요. 결국에 전반 42분에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중국의 왕센센 선수가 헤이딩슛으로 연결해서 결승골을 허용했는데요. 윤덕이 감독이 후반전에 전가을 선수를 투입하면서 반격을 시도했는데 이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도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봄이에요, 봄. 프로야구 시범 경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가서 이번 달 27일까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각 팀들하고 2연전을 벌입니다. 이렇게 되면 팀당 18경기씩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경기가 오후 1시에 열립니다. 평일 경기는 무료고요. 야구가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말 경기는 유료 경기로 치러집니다.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인데요. 때문에 각 팀들이 승패에 연여하기보다는 전지훈련의 성과를 한번 테스트하는 데 주력하게 되겠죠. 이번 시범 경기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그러면? 전력 평가라는 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지난해 FA 이동이나 메이저리그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주축 선수들을 잃은 팀들이 그 전력 공격을 어떻게 메울까, 이 점이 궁금한 거거든요. 넥센 같은 경우에는 주포인 박병호 선수 떠났고요. 에이스 베네켄도 떠났고요. 손승락 선수도 떠나게 되면서 이런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궁금해지고요. 두산도 김현수 선수 메이저리그로 진출했고, 삼성도 박성민, 임창윤 선수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공배를 어떻게 메울지가 가장 궁금한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시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늘 새로운 얼굴이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기아의 우한 투수인데 170만 달러에 계약한 선수입니다. 핵격 외시 선수.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5세즌 동안 통산 70일 홈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화의 윌린 로사리오 선수. 이 두 선수가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마운드를 보강했기 때문에 롯데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로농구에서는 플레이오프 4강 1차전이 열렸는데 KCC가 먼저 1승을 올렸어요.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강전의 대진은 KCC하고 KGC 인삼공사 그리고 보리스하고 오리온이 맞대결을 벌이거든요. 어제 먼저 경기가 열렸던 1차전에서 KCC가 KGC 인삼공사를 80대 58로 이겼습니다. 80대 58이면 아주 완벽한 일방적인 승리거든요. 어떻게 KCC가 이렇게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냐. 내외각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안드레 에미 덕분입니다. 안드레 에미 씨 코스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원면 쇼를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프로축구도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전북현대가 아주 프로축구에 기분 좋은 공공의 적으로 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겠습니다. 전북현대가 지난 시즌에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이거든요. 올해도 최강의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프로축구는 전북대 나머지 팀들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타도 전북의 선두 주자가 FC서울이거든요. 이 FC서울의 최영수 감독이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전북현대 최강의 감독을 바로 옆에 두고서 다른 모든 감독들이 전북 앞에만 서면 너무나 경직되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전북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팀이 다 연대를 해가지고 전북을 이기자. 이런 제안을 할 정도였고요. 전북에 도전할 만한 팀이 유일하게 FC서울인데 그래서 그런지 전북현대 최강의 감독하고 FC서울의 최영수 감독이 반드시 이기고 싶은 팀으로 서로 양 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6 시즌 같은 경우에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독수로 끝날지 FC서울이 전북의 대학마로 나설지 이게 또 축구팬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구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유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재이용입니다. 물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군대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과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과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유래 출발 새아침 신유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스리베이 아파텔 도봉 트위니 퍼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롯데시네마 2층 주식회사 대명 20일 8시 30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내부 순환로 성동분기점에서 종안분기점 양방향으로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홍지문 터널에서 연이램프 구간으로 정체고요. 성산로도 연이 나들목새 이디 후문 방향으로 어렵게 이동합니다. 서부간선로 외곽 쪽으로 나가는 교통량 오늘 아침 많은데요.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지금도 전 구간에서 정체고요. 도심 성산대교 방향으로는 고초교에서 양평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에서 도심쪽 장안교까지 정체입니다. 40분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분당수서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일교까지 청담대교 가는 길도 정체입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 메가이루즈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2004년 미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드라마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국이 그렇잖아요. 요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당당하게 살고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보면 성범죄 처벌하는 거 보면 화학적 거세라든지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라는 거는 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가해자에게도 범죄에 젖은 후에 미래가 있겠지만 그 전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당한 것인데 도리어 가해자보다 더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인들과 같이 청소년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당한 친구가 만약에 재력가나 전공계에 있는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뭉쳐서 확실하게 막 혼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부모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을 못했겠죠.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이 바뀌어야지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다 연결된 거잖아요.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거니까 하나하나 다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가장 처벌 수위에서 뭔가 좀 했다면 그거라도 우선 조금 먼저 짚어가고 나머지 건 순차적이라도 조금 좀 더 발전 가능성 있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의 무전기를 통해서 교신한다 그래서 시그널이 왔다 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그널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주시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밀양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모티브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드라마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조명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석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여학생을 여러 명이 함께 돌아가면서 장기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채팅으로 만났던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여학생을 2004년 1월 밀양으로 불러내서 같은 해 11월 말까지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치하고 특히 일부 가해자들은 성폭행한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협박하고 인터넷에 유포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처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해자들은? 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은 가해자 44명 중에서 10명만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하고 13명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고, 기타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울산지방법원은 기소된 10명도 전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소년부로 송치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들 10명 모두도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돼서 이 사건으로 가해자 중에 정가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했다. 그러면 공소사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이 성폭행이라는 거는 가장 엄중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2013년에 침고대가 폐지되기 전에는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되지만. 아니, 이게 과거에도 이게 되면은 안 되죠. 사실상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적인 인격살인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 해놓고서 합의했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서도 반영을 잘 안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리고 나머지도 결국은 소년 보호 처분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일이 없었듯이 학교 다니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최소한 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응당 처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범죄인이라 저질러냈는데 실제로 마땅한 처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학생들의 죄의식, 그러한 죄를 저질러는 사람들의 죄의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소년법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라는 게 형사 처분이 아니고 실질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 중에서도 가장 부각한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이 교육만 받고 아무런 정감 없이 끝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꽤 궁금한 게 성범죄는 재발의 확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정부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년범이라고 해도 성범죄 같은 거 저질러서 교육시켰으면 재범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따져보고 효과가 없으면 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엄벌에 처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풀해지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예전에 소년보호,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어떤 관념에 아직까지 법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치료나 이런 거는 전혀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국가 배상을 청구해가지고 그때 3천만 원 그리고 그 가족은 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지금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짓밟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었습니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피해자한테 미량물을 다 흐려놓는다. 아니면 여자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고 싶다고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또 수사 도중에 피해자 앞에 직접 가해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가해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목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 신원을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누설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인권의식이 없었나요? 200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10여 년 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인 문제죠. 일단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권과 피해자에 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수사 지원 절차가 지난 10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하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잘 얘기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치탄을 받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네요, 진짜.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 사실 딸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바뀌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공주라는 영어를 통해서도 재조명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슈나 화재로 끝날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법주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부재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범죄, 특히 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수십 명의 남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한 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인권 감옥을 별도로 개설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법감정에 맞지 않는 약한 처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잔인성이 성인 범죄를 능가하고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죄책감도 안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약하게 하고 모호처분, 처벌도 아니고 교육으로 끝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개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타당성이 맞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릴 때 한두 번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얘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논 아주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과 아무런 낙인 없이 지금 우리와 함께 숨으시고 있다는 사실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석 변호사였습니다. 김영석 변호사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야권 통합, 야권 연대 이거 부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성사되면 여야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럼 뭐 큰 변화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선거 때마다 이 얘기 들어서 별 감옥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 야권 통합에 대한 여론도 좀 알아보고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오피니언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야권 통합에 대한 여론, 이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여론이 어때요? 일단 용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념을요. 통합이라고 하면 당대당을 합치는 것이고 연대라고 하면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실 지금은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통합보다는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 사실 일반적이고 질문도 사실 대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것도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선거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지난 거긴 합니다. 2월 22일 양일간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인데요.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이고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10.1%였는데 오차범위는 95% 신뢰주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질문지라든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25.4%였어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9.4%. 그리고 여기서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항목을... 이게 제일 무서운 대답이에요, 이게. 관심 없다는 30%였습니다. 모른 무응답은 5.2%였는데 최근에 어떤 조사들은 바람직하다, 찬성한다라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차이가 없고 비슷하거나 또는 찬성한다고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먼저 ARS 조사 결과들이어서 제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유선 또는 무선, 휴대폰도 포함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결과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유무선 전화면접 방지, 면접이죠. ARS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사람... 사람 직접 전화해서 기계에서 안녕하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건 저도 자동으로 끊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인지상정상 그게 이렇게 매정하게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정당별로도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 결과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권이 하내로 뭉쳐지게 되게 되면 여당한테 불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자들만 떼어놓고 보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죠. 이것이 48.5%. 거의 절반이 육박했으니까 어느 정당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거 중요한 것은 이제 야권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더민주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3.5%였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32.9%였으니까 찬성 응답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다 43.1%. 바람직하지 않다 45.7%.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체 결과는 큰 의미는 없고 각 당의 지지자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어느 조사를 보나 이것과 비슷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반대 의견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좀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이 양당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혼재해 있고 호남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조사에서 바람직하다가 41.8% 바람직하지 않다가 32.6%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약간 이제 바람직하다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도 야권 연대 선거 때마다 하니까 통합도 하고 습관성 통합 혹은 연대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약발이 있을까요? 일단 정당들이 효과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사실 동물적으로 이것이 이제 효과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기지는 못했잖아요. 사실은 최근에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이번에 통합진보당 같이 이제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또 뭐 진보 성향이 강한 정당과 통합 내지는 연대 논의를 한다. 또는 통합진보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그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정당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중도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비판은 약간 다르다는 점이 일정과는 약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야권 성향층의 특성이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야당에 대한 어떤 적극적 지지보다는 더 먼저 강한 그 심리가 새누리당에 대한 또는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의 확장에 대한 견제 심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어느 정당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후보가 한 명 제시되면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에 그 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확장을 막으라고 하는 조건부 지지 특성을 야권 성향층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야권 연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야권 성향층의 특성을 감안하자면.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안 되거나 혹은 야권 연대 통합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정당이 있었을 때는 결과가 다르기 좀 야권에 불리하게 나온다. 그렇겠죠. 19대 총선에서 해도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19대 총선에 야권 연대 사실은 많이 이루어졌죠. 진보 정당하고. 그런데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몇 군데 정통 민주당이라고 해서 후보들을 내긴 했어요.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대표는 한광옥 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어쨌든 호남색이 좀 있는 정당이었죠. 구민주계가 세운 정당이었으니까. 그래서 기호는 15번이었어요. 그때 한 20개 정당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15번이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새는 미세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보면 수도권의 31곳 중에서 한 곳이 5%포인트 미만 내 승부가 당락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통 민주당이 기호 15번을 달고 여섯 군데에서 정통 민주당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어요. 한 곳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서울 서대문 의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새누리당 정두환 후보가 당선이 된 곳인데 당시 정두환 후보의 득표 수가 3만 5,380표예요. 그런데 이제 낙선한 민주통합당의 김용호 후보라고 있는데요. 김상현 전 의원 아드님이시죠. 그렇습니다. 3만 4,755표입니다. 그러니까 표차가 얼마나 표차냐면 625표. 그런데 정통 민주당 후보가 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얻은 표가 806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갔으면 이겼다 이거죠. 이런 지역이 여섯 군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여섯 군데를 잘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간 거예요. 승리가. 이제 통합진보당 또는 이제 당시에 민주통합당으로 가지 않고 그런데 19대 총선의 의석 결과가 어떻냐 하면 새누리당이 152석이었어요.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치게 되면 14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2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합쳤을 때. 그런데 아까 6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새누리당에서 6석이 빠지고 이것이 이 야당으로 가게 되면 여야가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자유선진당이 5석 무소석이 3석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하자면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일정 부분 정통 민주당 기억 잘 못하는데 지금의 국민의당은 그것보다는 새가 지금 상당히 약화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약간 영향을 더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통합제의를 진정성이 있던 여부를 떠나가지고 제안을 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좀 잡죠. 이거 다 나간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합당 또는 통합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존재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는 연대하는 것이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도 연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개별 지역별 또는 개별 후보별로 이렇게 자율적인 단일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아마 국민의당 지도부도 적절하게 통제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 어제 최은식 대변이나 국민의당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통제 못하는 게 무슨 정당이냐. 당론을 따라야지 모두. 그런데 왜냐하면 지도부의 생각과 출마한 후보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출마한 후보들이 10%를 얻지 못하면 또는 15%는 전액 10%는 반액인데 보전을. 못 받죠. 돈은 못 받죠. 사실은 10%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후보들은 단일화를 해주는 게 명분도 있고 사태의 모양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만 쓰고 만약에 보존을 못 받게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목적함수들이 지도부와 후보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한 얘기로 출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지율이 형편없어도 자기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예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출마자가 나 10% 이거 못 얻을 것 같아서 이거 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전체 출마자의 0.001%도 안 될 거래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 후보가 국자적으로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제1조건. 그다음에 합칠 경우에는 경쟁 정당의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제2조건. 이 두 조건만 성립이 되면 일단 단일화가 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지역들은 그런 곳들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은 수도권에서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당도 이런 네 분들을 어느 정도 봉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타협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정치는 아주 변화가 무쌍해서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수요일 순서 줄일 때가 됐습니다. 화요일 순서 줄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분명히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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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